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이면 시설을 중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228억 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3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완공될 경우 한국전통문화 자원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독보적인 실감 콘텐츠로 구현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비 2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